아마 이런 구조는 재촉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을 보자마자 진짜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구멍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항상 대부분 여기 있는 건데 여기에 안 보일 때는 몰라요. 둘짜리 둘짜리? 네. 혹시 두 마리 보였어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제보 받기로는 같은 모습을 한 친구 둘이었는데 한 친구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혹시 잘못된 건가 그래 그냥 이상해 주지 마. 죽었어요. 남은 친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없겠구나. 논, 밭, 숲 다 뒤져보고 인력으로 뒤지는 것도 한계가 더해서 드론도 띄워보고 정말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타기만 하고 출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미련이 남는다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더라고요, 논반 사이로. 저기, 저기,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모두. 어? 저건가? 어, 맞다, 맞다, 맞다. 대박. 아, 이건 난다. 아, 터마한다. 아, 어떻게. 와, 이렇게 점검 심한데.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이렇게 자리를 피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관계심이라고 들었는데 농로를 통해서 걸어다니기 때문에 이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방팔방 다 트여 있어요. 최악의 구조인 상황이었죠. 이 친구를 프렉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놓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보안을 해낸 게 드론으로 밀자. 그 전에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가보자. 이 친구가 서서히 움직여서 포획들로 다가가게끔 반응이 뜨뜨미지근한데? 야 안 가면 어떡해. 그렇지. 가자. 자극에 대해서 되게 조금 둔한 것 같아요. 자, 얼른 가자. 얼른 가야 산다. 야 안 가면 어떡하지. 자, 우리가 다름備 그러니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한두 발짝 앞으로 다시 또 멀어지면 그 자리에 멈춰앉거든요. 이제 배터리가 끝나기 전에 포인트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떡하지. 빨리 밀자 드론을 이제 삼아 좌우로 좀 흔들어 왔거든요. 어 뭐야.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나 보다 떨어지면 진짜 부족 끝인데 끝났다. 오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다행이다. 야 이거 추락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뭇가지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와 진짜 여기서 구조가 끝날 뻔했는데 자세를 회복해 줘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죠. 이 포인트를 보여 화면에. 가자. 그렇지. 귀찮지.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참견 안 할게. 오케이. 안에 봤어. 엄청 망설이네. 신중하다. 엄청 신중하다. 박그랫에 코 박으면 바로 눌러. 눌러눌러 눌러. 됐어 떨어졌어.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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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고야. 아이고야. 왜 이러고 어떻게 살았니. 어우 마른 거 봐 어이 괜찮아 아이고 보통 포획틀에 잡힌 애들은 그 어떤 맛있는 걸 먹이를 줘도 평소에 잘 먹는 거 저도 안 먹거든요 그 공포와 긴장을 넘어서는 그런 생존보는 이 친구만 살려고 먹는구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 더 나아갑니다 됐어 됐어 태선하라고 그래가지고 코끼리 피부처럼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애는 어린데 피부경 안은 좀 굉장히 오래 됐을 거 같아요 최소한 6개월 이상 된 거 같고 그리고 어린 애들은 잇몸이 굉장히 빨갛고 혈색이 있어야 되는데 혈색이 되게 참백해요 네 세균들이 감염을 좀 했어요 모낭에 기생을 하는 외부 기생충인데요 기생충들이 공격을 하면서 피도바람 목공 그다음에 출혈도 일으키고 그런 것도 지금 오랜 기간 진행이 되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빈혈이 정상 40입니다 40인데 지금 이 아이는 18.9예요 조금만 늦어져서도 아마 위험했을 거 같아요 조금만 늦어져서도 아마 위험했을 거 같아요 하늘나라본정안 아이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본정안 아이템 병원에서 보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이 정말 희망적인 거 같아요 제정은 많이 되고요 태어납니다 좋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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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